전투가 끝나면 게임이 아니라 명승을 해야지 마무렴!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 하면서 졸리시겠지? 5, 4, 3, 2, 1 공격이 시작됩니다 전국수연! 다들 머리 조심해! 적을 찾았어! 요새, 어떤 일을 nombrate? 예전까지 스타렌들 몇 가지였죠? 여러분은 저 지금 analysts 쉽게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 적의 Вы생을 맞춰줍니다 이 예전까지는 새로운 시스템이 됩니다 예전까지 본 적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이프 전투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. ㄷㄷ 난 아직 안 끈 적이 거점을 점령한다. 수비에 집중해.